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동안 여러 번 그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표지와 투표지 분류기 사용금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청원이 한 번도 5만 명이라는 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5만 명을 무난히 넘게 되어 가지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사전투표표지를 위한 국회 입법청원에 동의를 해 주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작할 때 그리고 마무리할 때 그때 방송과 여러 SNS를 통해서 적극적인 독렬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비교적 직언거리에 보면서 최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지금 인천광역시 연설에서 억울하게 원고측 소송 기강을 당한 민경욱 전 의원입니다. 우리가 하면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정리해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한번 함께 공유할 만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경욱인을 방문해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선관위의 공정성 시비가 계속되면서 6월 1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사전투표 배지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회 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안건으로 해부됩니다. 청원자인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당 대표는 입법청원서에서 공정과 신뢰성이 생명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깎아먹고 있다면서 사전투표 배지와 투표지 분류기 사용금지 일명 전자개표기 사용금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5만 명 이상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지지층 일부에서 사전 폐지 투표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 행정안전위원회 에서 안건이 수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수준인 겁니다. 깨어있는 모든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문제가 있고 사전투표 조작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당과 국회와 대통령실은 철두철미하게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가 여러분들 반대편에게 장악이 돼 가지고 일곱 번의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그걸 밟힐 의사도 없고 그 제도를 개선한 의지도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정치권이고 권력을 잡은 자들의 태도고 언론들의 태도입니다. 그 결과 나라가 어려워지면 자기들 뿐만 아니고 자기들 자식들도 다 고통을 당할 건데 인간이란 얼마나 완악한 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면상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61년생의 노태학이 면상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하늘 아래 선거가 여러분들 망가져 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노태학에는 무슨 화성 가서 살 겁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다시 여러분들 인사분야만 국한에서 감사를 한다고 감사원 관계자가 밝혔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감사는 사기일 뿐입니다. 제가 줄곧 주장하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모두가 알아가지고 언론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절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선거사무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선관위 고위직의 채용비리만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간이 남산만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선관위가 여러분들 지금 가장 핵심적인 선관위 문제가 뭡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해온 거 아닙니까 한 번 했습니까 일곱 번을 해왔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까지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득표수 조작을 누가 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시냐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모두 다 조작한 규칙을 차단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예외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여름 등장하고 나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가 다 어땠습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어떻게 아신 안하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정확하게 표를 이동시킨 정거물인 규칙 조작값을 차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도둑놈들 시리즈를 다섯 번 여섯 번 내 가지고 야 이 도둑놈들아 너희 도둑질 이렇게 했지 도둑질해가 이런만큼 표 훔쳤지 이렇게도 말 못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작가가 도둑질 안 했는데 도둑질 한 것처럼 여러분들 글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소설이면 그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는 실정 분석 보고서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머리가 출중하더라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도둑놈들 시리즈 다섯 번 여섯 번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도둑질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물론 앞으로 두고 봐야겠죠 사전 관내 투표는 일렬번호를 사용하고 지금까지 QR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사전 관내 투표 우편 투표는 바코드로 현행 QR코드를 대체하는 쪽으로 국민의힘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알려진 증거에 따르면 사전 투표 조작을 향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투표지 분류기라고 봅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기계가 있고 그것을 제어하는 LG 제품인 여러분들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개표를 시작할 때 USB 코드를 가지고 입력을 해서 뭔가를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 여러분 그 다음에 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추정하는 것은 그 USB 안에 뭔가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그런 설정값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물론 맹악한 사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진석 여러분들 후보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박수연 후보한테 가까스로 이겼던 부여 청량 공주에서 여러분들 그 투표지 현장에서 투표 참관인이 고함을 치고 중지시켰지 않습니까 중지시키고 나서 투표지 분류기가 계속 뭡니까 박수연한테 훨씬 많은 표를 여러분들 더해 주는 값을 세 번이나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표 참관인 여러분들 그 선거 여러분들 개표 참관 요원이 놀래 가지고 뭘 했습니까 전원을 끄지 않습니까 전원을 끄고 다시 켜니까 정상적으로 투표지 매수를 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반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처음에 개표 시작할 때 usb 코드를 꼽아 가지고 뭔가를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설정값이 아마 이렇게 입력이 돼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 득표수가 이렇게 세지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추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런 내용을 실현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잘생겨서 대통령이 됐습니까 똑똑해서 여러분들 대통령이 됐습니까 상대방 실수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14만 7077표라고 하지만 260만 표 이상 격차가 나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함께 빼앗고 이재명 함께 이름 후보와 함께 더한 득표수 증감 규모가 240만 표 정도 되지 않습니까 240만 표를 만져 가지고도 14만 7077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전투표를 이름 세는 것을 새벽에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못 됩니다 그런데 3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여러분들 만든 공명선거안심추진본분과는 민간인 변호사와 거기에 특히 참여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인 공군 쓰리스타 출신의 김형철 장군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의견을 모아 가지고 김기현 후보한테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먼저 셀 것 개수할 것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사인 개인 도장으로 사용할 것 QR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그 가운데 여러분들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관위 측에 요구해가 선관위가 양보한 게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걱정이 많으면 사전투표를 먼저 까겠다 여러분 그 사전투표를 먼저 깠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 우리가 잘 나가게 되면 어린 시절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윤 대통령은 공명선거안심추진단이었던 김형철 장군이나 그런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감싸야 됩니다 아니 난 몰라 난 대통령 먹은 거야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사람 도리가 아닌 거죠 사전투표를 먼저 깠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하는 세력들이 막판에 하다가 하다가 여러분 안 돼 가지고 그냥 14만 7077표 중에서 조작을 여러분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득표수가 여러분들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표가 다 새지도 않은 상태가 그냥 손 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 그래도 수용되면 큰 효과가 되는 거죠 조명기 서강대왕의 명예교수가 국민이 다 아는 4.15 부정선거 왜 정당과 법움만 외면하나 민노총이 유난히 강한 선거가 아닙니다 민노총이 미는 뭐 교육감 후보는 다 당선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선간위가 엉망진창인지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1년이 최대지 않은데 얼마 조작했습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친 겁니다 조작값 35%를 적용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의 이름 지지를 받고 있는 전 민주노총의 이름 울산 본부 무슨 본부장인가 무슨 금속노련 본부장인가 하는 천창수보를 그냥 당선자로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울산광역시 이름 투표자들 만들어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 투표자들은 김주홍 우파 교육감 후보를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핵하닥 누가 바꿨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바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별 득표소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 뭐가 이름 나옵니까 딱 규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값 35%를 울산광역시 5개 선거구에 다 적용해 가지고 우파 교육감 후보빈 김주홍이 받은 100장당 35장을 빼앗아 가지고 누구 한 개 줬습니까 천창수 한 개 옮겨줬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사전투표함도 돈이 더 들더라도 cctv가 아니라 인력이 직접 24시간 감시하는 방법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관철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라가 죽고 사는데 국민의 힘은 절박함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여러분들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고 자식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돼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웰빙 정당이라고 욕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인간들 참 사람 구실도 좀 하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만 살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식 세대가 있는데 자식 세대가 여러분들 투표일에 나가 가지고 덜 느리를 쓰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완용이 욕할 게재가 아닙니다 법 개정이 어렵다면 현행 공직 선거법이라도 제대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사용금지 법에 나온 문장대로 바코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관리관 도장 선거관련의 제작금지 법에 나온 대로 관리관 사인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개표 시작 전에 투표관리관 봉인지 서명 동일성 하게 합니다 조그마한 나라에 조그마한 나라에 무슨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한다고 법정 공율이 있는데 4박 5일 앞에 선거를 해가지고 누가 여러분들 그 안에서 표를 몇 장이나 쑤셔 넣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에라 인간들아 그거 하나 여러분 고칠 의지가 없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그거 하나 여러분 고칠 의지가 없어요 국힘당 여러분 그거 하나 여러분 고칠 의지가 없습니까 밥들 먹고 뭐 하는 일입니까 4박 5일 사이에 무슨 짓이 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대체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밥맛들이 다 떨어지는 인간들이 자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사권이 지난 4월 초순에 나왔고 그 다음 5월 말에 도둑놈들 옥은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선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의 생사와 관련되어 있고 나라의 존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올해 1월부터 선을 보인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처전할 정도로 여러분들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를 되찾읍시다 선거한 일 여러분들 상전으로 모시고 평생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